기말고사를 맞은 대전권대학들이 비대면 시험을 고수한 것과 달리 충남대는 대면 시험을 강행키려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충남대는 오늘부터 18일까지 예정된 기말고사에서 전체 과목의 60%가량을 대면 시험으로 결정했다며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인 만큼 철저한 방역 속에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내 커뮤니티 공간에는 3차 대유행으로 거리 두기도 격상된 상태에서 다른 대학과 달리 대면 시험 진행이 불안하다는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